우리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치유 서밋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있었던 오래된 각인들과 또 잘못된 뿌리들과 또 세상 치유들을 세상 체질들을 하나씩 치유해 주시면서 또 제자들이 영적 서밋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절대 가치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지요 저는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2, 3, 7 나라의 빈 곳을 살리기 원하시고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너무나도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를 또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이 없는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천국의 가치를 가르치시기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노마서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연약한 성도가 또 우리 네누트들이 철이 없는 질문을 할 때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기회로 또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군가가 시켜야지만 하는 그 노예 체질과 또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육신적인 체질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결국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영혼에 대한 절대의 가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우리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뤄놓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해게하면 하늘에서는 해게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이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일 2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이제 새가족 영접반에 가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집분을 맡아서 섬기고 있는데 2주 전에 어느 건사님이 새가족을 모시고 왔는데 제가 복음 메시지를 다 하고 난 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의 건사님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너무 감사했던 것이 그날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새가족분이 하시는 말이 본인은 50년 동안 불교신자였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 건사님이 예수님 믿어야 되고 또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서 교회에 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새가족분이 영접기도를 따라 하셨을 때 너무 기뻐하셨겠구나 또 그리고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렸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는 당연히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피조물인 우리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훈련받고 있는 제자와 사역자들은 더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사도와 70인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공생의 속에서 3분의 1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와 사역자가 귀하다면 그 제자와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또 훈련을 시켜주고 있는 우리 단임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들이 더 소중한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절제의 가치인 이 복음의 말씀과 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절대의 가치를 발견해서 이 시대 속에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제목은 전도 제자의 3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디모드의 전선은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 디모드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이유는 디모드가 예배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배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소 교회에 갑자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육식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된 말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또 젊고 부여한 가부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 가부를 도와주라는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교회에서 돈을 타서 쓰면서 교회 안에서는 패션술을 하고 돌아다녔고 교회 밖에서는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갖는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중직자들은 술을 먹고 돌아다니면서 지역 곳곳에 실수를 하고 있었고 종들은 교회에서 평등하다는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주인들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일어났던 이 문제들을 보금 안에서 잘 해결하라고 목회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보금 안에서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디모덱의 편지를 쓰면서 정말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절대의 제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심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내 눈앞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영적 정체성을 먼저 깨달고 영적 자세를 바르게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서 있을 때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삶 속에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 제자가 누려야 할 삶입니다 바울은 우리 사랑했던 제자 디모덱의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덱의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덱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평강 속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과 평강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고난 주간입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이 되면 늘 묵상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우리 53장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룹 행하여 각기 제 길를 갖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소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를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속에 또 불안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소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소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시켜 주셨다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감사했던 것은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미래가 보이지지 않아서 완전 무능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갔던 곳이 당구장, PC방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소하는 참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거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성교 속에 생명까지 바치면서 완전 오링하였고 또 현장에서 많은 열매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좀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가 2017년 12월에 본당 건축을 마치고 우리 입당 예배를 드릴 때 단임 목사님께서 고백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랩런트 문화센터부터 본당 건축까지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본당 헌당 미리 드리기 운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퍼스트 무브 헌금을 한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되어줬다는 고액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극률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하나님께서 극률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극률을 입은 까닭은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극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전도제자였습니다 이 극률이라는 단어의 뜻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하게 보신다면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넵노트 신학교를 2012년도에 졸업을 했고 201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목사로서 사역한 것보다 앞으로 사역을 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겠지요 그런데 저에게도 넵노트 신학교 다니는 우리 후배 교육자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제 마음속에 후배 교육자들을 보면서 극률한 마음이 들면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면 좋겠다라는 팀사역을 해줄 수 있는데 반대로 어떤 후배 교육자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극률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뻔히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알고도 말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배 교육자는 먼 길을 돌아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것이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저를 볼 때 극률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혹시나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해줄 수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발 앞에 가는 사람도 극률한 마음이 생기면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히 여겨주신다면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미래 속에서 방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은 우리 10장 47절 말씀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지러 잠잠하라고 했는데 그가 더욱 소리 크게 질러서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에 머물러서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어보실 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면서 그가 곧 보게 되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구할 때 그리스가 우리 앞에 멈추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우리 앞에 멈추시면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가 우리 앞에 멈추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신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류를 누리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 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와 사건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 마음 속에 불화살을 쏘는데 그것이 염려고 또 불안이고 두려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이 두려운 마음 속에 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잠재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게 될 때 너무 긴장을 하게 되면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독과 코치들이 뭐라 말하냐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얘기를 하듯이 우리 마음 속에 늘 염려와 불안과 두려운 마음에 잡히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델에게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인도받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제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충성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우리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를 써서 충이라는 단어가 됐고 또 말씀언자에 이를 성자를 써가지고 성자가 됐는데 이것을 풀이해서 말하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중심에서 나오는 마음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적인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중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오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된 자가 아닌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느 회사를 회사의 대표로 계시는 우리 직사님께 말씀드린 것이 회사 대표로 계시면 직원을 선택할 때 면접을 보실 텐데 그 사람의 스펙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뼈를 묻을 만큼 충성된 마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것을 보시면서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스펙이 좋고 능력은 좋은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충성된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회사의 좋은 고급 정보를 다 빼가지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것이고 또 반대로 스펙과 능력은 별로 없어도 충성된 마음이 있다면 회사가 어려워질 때 절대 빠져나가지 않고 끝까지 그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회사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회사도 이런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전도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교회의 강단의 말씀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부서가 살아나고 랩너트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감사하게 이러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원단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이루고자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응답을 보는 전도 제자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청명과 사명을 받을 때 충성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70인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명과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르시라는 이 사명을 받고 바울이 사도행전 우리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청명과 사명을 받은 후에 평생의 평생을 충성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청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청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말하고 이 사명이라는 것은 그 절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인 청명은 세계보고마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더욱 구체적으로 2, 3, 7나라 보고마 5천 종족 보고마로 표현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청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부탁하신 현장을 말하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구 안에서 사역자로 또 어떤 분은 전도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으로 또 어떤 분은 기관과 부서에서 임원으로 또 어떤 분은 넵런트 교사로 각자에게 주신 직분의 현장 속에서 사명을 붙잡고 2, 3, 7나라 보고마 속에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극률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세계보고마의 청명과 또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극률과 평안 속에 있으라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 제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가장 먼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일어났지만 그 사람들과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배후에서 속이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쓰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열심히 할 때는 건들리지 않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서히 건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의 성가대를 보면 찬양을 연습하고 또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까지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다 하고 난 후에 건들리기 시작하면서 말씀 시간에 완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청소년 수련회나 대학 수련회 또 세계 랩런트 대회 또 집중 훈련을 할 때는 말씀 속에서 은혜받고 또 미션 붙잡고 또 찬양할 때 뜨겁게 하도록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 집에 와서 홀로 있을 때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이 가아지를 뿌리는데 그동안 3박 4일 동안 너무 은혜 많이 받았자라 하면서 그동안 못 봤던 TV 프로그램도 봐야 되고 또 영화도 몇 편 다운받아서 봐야지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지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주었습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복음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적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떠한 혈통이나 감정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언제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정제의식 속에 빠져있지 말고 위에서 주시는 참된 힘을 가지고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려주는 전도 제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속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는 것도 맞지만 이 100명의 노마 군사들이 방패를 가지고 하나로 만들 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듯이 믿음의 방패들이 모이고 하나가 될 때 사단의 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 의사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살리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싸움이란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언제나 동시에 이삼칠나라 보금화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이삼칠나라 보금화에 대한 마음은 언제나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개를 다 놓치게 만들어서 전도와 성교 속에 방향을 두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놓치게 만들어서 나는 전도만 할 거야 나는 성교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를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살리는 싸움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으면 보금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늘 이삼칠나라 보금화의 시간표를 보면서 성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미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 싸움이란 것은 랩런트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 강단 말씀에서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시대적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랩런트를 미래 살릴 주역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랩런트 운동은 미래 싸움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든지 또 교회와 어느 단체든지 랩런트 운동을 할 때마다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랩런트 운동을 하라고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생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롱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했던 랩런트 운동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랩런트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또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랩런트 운동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랩런트 운동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랩런트 운동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우리 4월 4일 부활주일에 예월 랩런트 인턴십 발대식이 오후 2시에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랩런트 운동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소원을 알듯이 참 의미가 있게 부활주일에 랩런트 인턴십 발대식을 하는데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겠죠 그래서 발대식을 하는 그 시간에 랩런트와 교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산원인들도 참석해 주시고 중재자들도 참석해 주셔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노인들의 기도 속에 이 미래 싸움인 랩런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성노인들이 이 시대 전도 제자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시고 한 영혼과 이삼칠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또 미래 싸움인 이 랩런트 운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성노인들 되시기를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 제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왕 곡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기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 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노마 보그마 속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 시대 전도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학생으로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청년과 우리 성노인들이 직장생활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린다는 이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순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도 모르게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에도 중요한 것이 응답 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와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지 그 응답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안증뱅이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사건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늘 구걸했던 그 안증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의 눈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기도하면서 저 안증뱅이를 일으켰다고 얘기했다면 아마도 베드로의 이름이 사도행전 3장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하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사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걷는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을 받은 것 속에 기분이 들떠있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저처럼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전도 제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과 평강 속에서 이 시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충성된 전도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